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요즘에 손하트가 좀 빨라졌다는 얘기들이 댓글에 많이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입었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것을 먹을거냐면요 어제 말씀드린대로 저는 부산에 남암집에 와있습니다 제가 이제 남암을 되게 오랜만에 이제 만나 뵙는데요 여러분들께 남암과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션을 달아주셨는데 그 미션 중에서 제일 좋아요를 많이 받은 미션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배달을 지금 한 7만 3천원인가? 6만 3천원인가? 아무튼 시켜놓았구요 어떤 음식이신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아요 사실은 이미 썸네일에서 들이켰어요 그러면 오늘은 나맘맘나베로 가시죠! 고! 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치즈볼 50개를 준비를 해봤구요 그리고 치즈볼만 먹으면 너무 물리니까는 사이드메뉴 조금 주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비결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요 구독자 여러분께서 치즈볼을 누가 더 많이 먹느냐 대결을 해달래요 근데 제가 이기잖아요 여러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먹고 엄마 한 개 오 오케이? 그래도 니가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공정하다 그러면은 먹어볼게요 엄마 이거 처음 먹지 않나? 처음 먹지 한판 드셔보세요 나랑이 분들 제가 한번 와줄게요 제가 더 먹을게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 엄마랑 제가 니케 한 거 잘 못 먹어요 맛있다 음! 얼마나 맛있었네 이거 뿌리막이다 뿌링투스 하나 더 먹을게 음! 진짜 안 깨지네 진짜 안 깨진다 와 안 깨진다 하지말아 이빨 잘 주신 하지말이야 이야 어땠다 그 엄마가 방금 한 사투리 뭐 말인지도 모를까요 사람들이 왜 왜 가슴이 이빨 잘 주신 하지말이야 이야 가슴이 이빨 잘 주신 하지말이야 이야 가슴이 이빨 잘 주신 하지말이야 이야 엄마는 이제 또 드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거 양념 양념이랑 두 가지거든 뿌링클 소스 뿌려줄 거랑 찍어가지고 음! 음! 엄마 이길 것 같은데? 딸아기들 오늘 제가 이길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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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 가자 안 돼! 안 돼! 더해! 안 돼 안 돼 네 한 개 더 모여면 엄마가 먹을게 왜? 그건 안 쳐져요? 그건 안 쳐져요? 나도 이거 먹을게 그러면 두 개 주세요 엄마도 먹는다 두 개 맞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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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엄마가 본국이 되어야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드십시오 야, 됐다 음! 아, 네 치즈가 되게 달아 음! 음! 이게 뭔지 모르는거야. 모른다. 혜은씨 아시죠? 알죠. 혜은씨가 뭘 닮았습니까? 말 안 할래요. 치즈볼. 말 안 할래요. 오케이 오케이. 두 개 다 먹었나? 드세요. 잘 짜장면 많이 먹기 시작해 주시지 진짜. 간짠 간짠. 맞아요. 이제 어느 정도 치즈볼을 먹었으니까 나이는 이거 소떡소떡. 이게 매운 거야. 이게 안 매운 거야. 엄마는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소떡. 어떻게 먹는 건데? 이거를 떡이랑 소세지를 한 입에 먹어야 돼. 엄마 입이 크다면 두 개를 통째로 먹고 엄마 입이 조금 작으면 옆으로 해가지고 한 입에 먹으시면 됩니다. 지금 보여줄게요. 지금 보여줄게요. 지금 보여줄게요. 지금 보여줄게요. 저도 나름이 따라할게요. 정말이 더 커. 정말이 더 커다고. 맛있어. 이거 첫 먹어봐. 아빠 맥주 안주. 근데 갯수가 안 맞아요. 여러분 보면은 소떡소떡소떡이 아니고 떡소떡소떡. 배 부르다. 나랑 애들이 도와주세요. 이제 물리기 시작해요. 이제 물리기 시작해요. 음. 물리면 가루 있는 거 먹으면 그냥 다. 두 개 버린 거 맞나? 이게 두 개다. 이게. 이게. 엄마 좀 쉬었다 먹어도 되겠네. 이 두 개 먹었으니까.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한 개 먹고 두 개. 두 개야. 한 개 먹고 두 개. 아 그래 하자마자. 아까 그랬잖아. 이게. 이게. 엄마 한 개 먹었어. 이게. 내 두 개 째라. 니 먼저 두 개 먹으라고. 내 마지막 한 개 먹어도 되잖아. 맞지? 맞잖아. 아니지. 엄마 한 개 먹고 내 두 개 가야지. 아니지. 니가 두 개 더 먹고 엄마. 내 손 가라고? 어. 엄마. 응?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하셨고. 예. 엄마. 응? 요즘 좀 치사해지네. 왜? 응? 왜? 한 개 먹고 두 개 먹고. 한 개 먹고 두 개. 니 먼저 두 개 먹으라고. 내 마지막 한 개 먹어도 되잖아. 아빠는 계속 한 입에 넣는데 이제는 한 입 못 넣겠어. 엄마. 나. 간다이 치즈볼. 어. 음. 오오. могат dá. 아깝다ît. 소셜 먹자. 네에. 하하하하. 나가가라. 하하하하하. 할라고. 하하하하. 진짜 배불러요. 반이서 먹었다. 반 더 먹었다. 짠. 역시 콜라야. 매우니까 딱 좋다. 살아남기. 오래간만에 같이 있으니까 좋네요. 한 개 이어주세요, 입에. 저게. 별련만한 스타일이 한 개는 정없다라는 스타일이어서. 어렸을 때 제가 김치가 먹기 싫다고 하면 김치를 숟가락에 얹어서 한 입을 먹이고. 한 입 먹으면 정없다면서 한 입을 더 먹겠어요, 항상. 시그루치도. 잘먹는다. 짠. 너버시. 돌려봐. 이거 봐. 너 부셔. 이게 있다고? 너 부셔. 응? 으흠? 음? 이게 따름이 아니에요. 도이센맛. 짠! 맛있어요? 가져간다! 힘내자! 엄마 왜 끼운다? 얄미워? 아, 이제 공정할게. 진짜 페어플레이 합시다, 어머니. 나는 이걸로 먹을게요. 이 색깔로. 짠! 나름 할 때 좋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여러분. 진짜 죽기살기로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막 이런 진검승부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엄마와의 또 하나의 추억을 위해서 재미식으로 했던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가볍게 시청을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여러분. 우리 나름 되게 오랜만에 출연이신데 어떠신가요? 나름이랑 회수 너무 좋고요. 나랑이들도 봐주신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요. 결론은 좋았다. 오랜만에 엄마랑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다음에도 이제 엄마가 서울에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엄마랑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이렇게 커뮤니티에 가끔씩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랜만에 부산에 온 김에 우리 나만 선물 하나 사드릴게요. 쇼핑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랑이 여러분들도 오늘도 굿데이. 굿나람 하세요. 안녕. 안녕. 행복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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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